내가 긴장 푸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세 번 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하은주다 쟤.. 하은주.. 쟤가 왜 이렇게.. 뭐야 너? 너지? 동기 단톡방에 나랑 문재영 사진 찍어보냈냐 너 미쳤어 야 이게 어디서 누굴 때려? 너 앞으로 손가락 조심해 한 분만 더 막 놀랐다면 쥐드 새도 모르게 잘라버릴 거니까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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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이러고도 무서울 것 같아? 아악! 아악! 호소할 거야 두고 봐 고맙습니다.